또 하나는 이낙연 전 총리 이낙연 전 대표 얘기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은데 내년 첫째 주니까 1월 첫째 주에 자신의 거취를 밝히겠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 오늘은 또 이석현 전 의원이 탈당을 했습니다. 이낙연 신당과 함께 하겠다. 이렇게도 했는데 민주당 어떻습니까? 악재입니까? 어떻습니까? 무언 악재요. 총선에 있을 때 분열 악재. 분열 안 해요. 이석현 전 부의장은 제가 볼 때는 본인이 출마를 하고 싶어해요. 그리고 이미 지역에서는 어느 정도 소문이 있더라고요. 그분이 출마하겠다는 생각을 한 것 같고. 그런데 본인이 사실은 부의장까지 하셨잖아요. 그런 분이 다시 나오면 공천받을 가능성이 거의 없어요. 현역도 안 하시고 지금은 원 외시잖아요. 그런데 연세가 나이에게는 좀 그렇고. 어쨌든 그렇게 오랫동안 다산하신 분이고 구의장까지 하시고 안 하시고 계시는데 다시 나오겠다고 하면 공천을 주기가 상당히 부담스러워요. 그래서 안 될 가능성이 없다는 거죠. 사실은 경선할 수도 있는 것이고요. 그럴 수도 있죠. 그런데 그런 기회가 올지도 모르겠어요. 어쨌든 그런 부분을 본인도 간파했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럼 본인은 출마를 하고 싶고 민주당으로는 안 될 것 같고. 그러면 이낙연 신당이라도 좀 부추겨서 만들어서 그 세력을 업고서라도 민주당의 어떤 예전의 민주당의 그런 지지세력을 얻고 나가보겠다는 의도라고 저는 보이지거든요. 이낙연 전 대표는 지금 신당 창당을 확실히 할지 안 할지 명확하게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대체적으로 다 부정적으로 지금 보고 있고 비명계도 사실은 이낙연 신당에 대해서 그렇게 긍정적으로 보지 않고 있잖아요. 그걸 좀 더 부채질한다고 저는 보거든요. 이낙연 신당은 아마 할 겁니다. 어쨌든 두고 봐야 되고. 왜냐하면 저는 한다. 본인 입장에서는 본인 입장에서는 자기가 그걸 내가 나왔으니까 일단 해봅시다라고 저는 그런 메시지를 던진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야 이제 또 예를 들면 세력이 만들어지니까 그렇게 만들려고 하는 거죠. 사실은. 그래야 본인도 출마를 할 수 있는 거니까. 왜냐하면 이낙연 신당이 왜 제가 가능성이 있다고 보냐면요. 의원들은 기본적으로 자기는 다 공천 받는다고 해요. 그래서 비명계라도 이낙연 대표가 나가지 않기를 설득하려고 하겠죠. 그렇지만 시간이 갈수록 그 설득이 잘 안 되는 거고요. 연초에 아마 이낙연 지지자 지지하신 분들 그리고 이낙연 대표랑 신당을 하시려고 하는 분들이 아마 신년에 뭔가 행사를 하면서 거기서 아마 얘기를 할 것 같은데요. 그리고 지금 원칙과 상식인가요? 그분들도 신년 초에 아마 탈당할 가능성도 지금 얘기가 되고 있는 상황인 걸로 보이고요. 그래서 민주당 사정도 녹록지는 않을 것이다. 왜냐하면 이게 지금 말로만 하는 상황과 실제로 그게 결행이 된 상황이 되면 이재명 대표의 리더십도 상당히 타격이 있을 수 있다. 그래요. 그러면 이준석 신당과 만약 이낙연 신당이 뜬다고 하면 어떤 교집합이나 소통 가능성이 있습니까? 가능성이 열려있다고 보죠. 누가 그걸 또 중간에서 조율하고 이렇게 할까요? 제가 호남 출신이니까요. 본인이 호남 출신이니까요. 적임자시네요. 이준석 신당과 이낙연 신당. 제가 정치를 처음 한 게 민주당입니다. 그렇게 들으니까 가능성이 커 보이네요. 두 당이 만들어진다면 연대 가능성 이런 것도 커 보이는데 민주당도 이 사안에 있어서 어떻게 대응할지는 제가 계속 지켜보도록 하고 참 글쎄요. 정치의 계절이다 보니까 이래저래 참 다사다나 합니다. 일이 많습니다. 일이 많은데 내년 2024년도 저희 금요일마다 최진봉 교수님 또 김청일 실장님과 함께 할 테니까 많이 함께 해주시고요. 저희가 보니까 실장님 물도 안 드렸어요. 저희가 아 그랬네 아까 마이크도 안 줬더니 마이크를 나중에 주더니 이제 물도 안 줬어요. 이거 최진봉 교수님이 뒤에서 사주한 거 아닙니까? 제가요? 나도 내가 또 왔어 이거 안 줘가지고. 아니 그럼 물 먹지 마라는 얘기니까요. 물 먹자는 거 잘 되라. 그럼요. 담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2023년 이렇게 좀 마무리를 해봐야 될 것 같은데 내년 더 뜨거워질 정치 현안들 금요일마다 이렇게 정리를 해드릴 테니까요. 내년에도 함께 해주시고 올해 마지막이고 내년 새해 오고 있으니까 우리 최진봉 교수님부터 한 말씀 해주시고 마무리 좀 해보겠습니다. 오마이티비에 함께 하신 여러분들 너무 감사드립니다. 물론 이 시간은 박정우 기자가 진행하고 제가 또 패널로 나오지만 제가 진행하는 프로그램도 많이 와주시고 또 지난해 사랑 많이 해주셔서 오마이티비가 많이 성장을 했습니다. 앞으로도 성장해야 돼요. 저는 물론 진영을 나누기는 좀 그렇지만 오마이티비가 진보진영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그런 언론사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으니까 그런 역할을 좀 잘 할 수 있도록 여러분 힘을 모아주시고 또 총선 과정에서도 정말 언론 여론을 잘 반영해서 전달하는 그런 언론 역할을 할 테니까 여러분들이 좀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시고 유튜브에서 지원은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아니겠습니까? 아직 안 하셨다면 꼭 해주셔서 200만 구독자 달성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한 해 많이 도와주시고 응원해 주시고 시청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내년에도 밝은 모습으로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마이티비 직원 같으세요? 직원이에요. 내가 할 얘기 다 해버려요. 실장님 말씀해 주십시오. 오마이티비 시청자 여러분 올 한 해 정말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마이티비가 성장하는 데 많은 도움을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저는 내년에 새로운 정치의 길을 가려고 합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적대적 공생관계의 반사익만 보는 그런 정치가 아니고 문제를 해결하고 국민들에게 감동을 주는 그런 정치를 한번 멋지게 해보려고 합니다. 새로운 신당입니다. 개혁신당인데요. 개혁신당 창당준비위원회가 지금 꾸려져서 국민 여러분과 함께 시청자 여러분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기운 많이 받으시고 저에게도 좀 기운을 나눠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하지만 지금까지는 국민의힘. 탈당을 안 했어. 탈당을. 아직 탈당을 안 했어요. 지금 미래형으로 내년에 신당과 함께하게 된다. 또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요. 두 분 올 한 해 고생 많으셨고요. 내년에도 많은 활약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저희는 내년에 다시 또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마이티비 올 한 해 너무나 많은 사랑을 받았고요. 내년에도 많은 사랑 부탁드리겠고 오마이티비는 여러분과 함께 만들어가는 방송을 지향하고 있습니다. 좋아요, 구독하기, 알림 설정 또 유튜브 멤버십 가입도 해주시면 너무나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 올 한 해 마무리 잘하시고요. 내년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